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은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주류 언론들이 코비드 확산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네요. 보시니까 보면 오늘 이례적으로 조선일보가 다루었네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이 한 2, 3일 사이네요. 코로나가 매주 2배씩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되면 괜찮은데 전공의 이탈병원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달 말부터 내달 초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8월 12일 날 7시 28분 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코로나 기사를 다룬 것은 이 기사 이전에 한 건 정도가 있었는데 거의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8월 10일 날 조금 다루고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입원 환자가 한 달 사이에 9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9배 이상. 환자가 늘어나면서 전공이 없는 의료 현장이 덮친 데 엎친 상황을 맞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계속 제가 방송에 내보냈던 거죠. 특히 이것은 언급센터의 진로 최일선에 있는 전문의들이 정언하는 것을 1차 병원 2차 병원 특히 2차 병원이 3차 병원 대학병원들이 제 역할을 못해 주니까 중증질환자들이 계속 2차 병원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면서 격리 병동 부족 문제가 많아지고 있고 여유가 있는데 환자들을 보내는 그런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자들이 늘어난 것이고 또 하나는 치료제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치료제 품긴 현상이 벌어지는데 코로나 치료제 주간 사용량은 6월 달에 넷째 주에 1,272명분에서 7월 마지막 주에 4만 2천 명분 33배 급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아주 정직하지 않습니까요. 질병관리청은 이번 코로나 유행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걸 뭐 가봐야 되는 거죠.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 환자 가운데 중등증 중증과 경증사의 환자가 93.8% 절대 다수여서 기존 의로 대응 체계로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정부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건데 글쎄 두고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의료계에선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전공의가 이탈한 의료현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하게 환자가 늘어나거나 중환자가 급증하는 경우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일선 의료현장은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 중환자 대응이나 치료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 응급센터의 의사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제 실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을 조선이 8월 10일부터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8월 10일 기사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처방 한 달 사이에 33배 급증 품기현상 우려 이게 8월 10일 날 오전 7시 55분입니다. 이게 8월 10일입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 한 달 새 6배로 3명 중 2명이 65세 이상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코로나 여러분들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8월 10일부터입니다. 제가 했던 것하고 여러분들 거의 10일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7월 30일부터 계속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별하게 개인 위생 주의하시고 의사분들 말씀은 손 잘 씻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마스크하고 웬만하면 노출 좀 줄이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의사입니다. 전공이 없어서 있는 중환자실 베드도 반 이하로 가까워서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 환자가 조금이라도 더 늘면 이젠 치료받을 병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의료현장은 의사들 외에는 대부분 잘 모르고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의사분들은 정확하게 상황을 아는 거죠. 본인이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병상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급증 추세는 응급실 의사들이 제일 잘 압니다. 코로나 환자 급증하고 있어 요즘 응급실은 초기장 상태입니다. 한 달 후에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이 제일 붐비고 힘들 때라서 더욱더 걱정입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최일선인 것 같습니다. 의료현장을 감지하는데. 대학병원들은 코로나 그 난리에 정부에서 반협박 강방제로 있는 돈 없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중환자실을 다 다정거 닫았습니다. 위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정부 관료들은 알고나 있긴 합니까 인력들은 타부서 이동 퇴사 휴직 수십 수백억을 들여드린 벤틸레이터 신장 투석기 등등 비싼 기계들은 다 창고행 내지는 처분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립대 병원이 자기들 국가 소유이냐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눈 감고 관심도 없습니다. 국가 전체가 무슨 교양이나 남에 대한 배려 이런 걸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헐뜯고 폄하하고 악마하고 본질을 볼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난장판이고 엉망침창입니다. 물론 약간 디스카운트에서 들으셔야 겠지만 남에 대한 배려가 참 부족한 건 사실인 거죠. 의료계를 좀 잘 아시는 분 같네요. 윤 정권은 코로나 방역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9배가 아닌 현재 실제적으로는 수십 배로 환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병원에 가보면 마스크 찬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정부가 9배로 여러분들 발표하게 되면 9배를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필수 의료의 의사들이 안 가는 것은 세계 최저수가와 소송 리스크입니다. 지방에 안 가는 것은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환자 수가. 이런 경장 논리를 무시하고 공급을 늘리며 해결된다는 황당한 정책을 기획 시행한 사람들은 모두 석고 대제하고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주의하시고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주옥 같은 여러분 논평은 모든 대학병원의 재무제표를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 활동인 의료행위로 생긴 매출은 적자입니다. 부대 시설인 영안실, 주차장, 식당, 카페 등으로 겨우 적자를 맨하든지 그래도 적자입니다. 병원에 그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하고 수익이 이런 마이너스거나 조금 남거나 그럼 그건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모든 대학병원의 재무제표를 보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가장 정직한 부분은 숫자를 보면 되는 거죠. 숫자를 보게 되면 숫자는 조작이 안 되니까 숫자를 보게 되면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대학병원 자체가 여러분 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을 근거 없이 많이 뽑자고 해놓은 교육시킬 수 있는 교수님들은 대학병원에 다 쫓아내는 방향으로 몰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떠나셨습니다. 아마 대학병원을 잘 아시는 분이네요. 후원하는 대학병원 적자로 몰면 대학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까요? 강제로 못 올리게 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6년째 한국 대학의 이름들 등록금이 다 동결된 걸 말한 거죠. 또한 대학병원은 일반 병원과의 큰 차이점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 교수님들도 떠나게 만들고 대학병원은 적자로 투자를 못하면 의료 분야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료 문제, 관심, 이번 사태에서 모든 잘잘못듯이 밝혀지고 피해의 정도가 계량화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를 망가뜨린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차관의 잘못된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의사와 정부의 대립을 의사와 국민의 대립으로 치환해서 항한 그 일은 실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끼친 겁니다. 무형 자산을 파괴한 거죠. 의사와 국민들 사이 형성되어 있는 무형의 신뢰한 자산을 박민수 차관이 그냥 앞장서서 부신 거죠. 환자가 의사를 신뢰해야 비록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의사를 의사 집단을 악마화해서 이 관계를 망가뜨린 그 책임을 바로 져야 될 겁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세상에는 유형이 있고 무형이 있지 않습니까?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은 무형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마어마하게 깨뜨린 거죠. 환자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와 정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거죠. 복원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오랜 세월이 필요하나 하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역에서 연봉을 많이 주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료기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원인은 지방의 근무역근이 열악해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능력도 안 되며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의사 자리를 보면 연봉은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두 명에 세 명이 일할 자리를 한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봉은 2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적게 뽑는 겁니다. 두 명 뽑아야 되는데 세 명을 뽑아야 정상인데 한 명을 갖다 넣고 뭡니까? 다 처리하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교회가 속조의로운 사건이 그때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됐죠. 만약 제대로 2, 3명의 전문의를 채용하고 1인당 연봉을 도시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하게 되면 지역에 내려갈 의사는 많을 것입니다. 도시에는 개원에 실패한 의사도 있고 근무역근만 좋다면 시골 오지라도 일하고 싶은 의사가 많을 것입니다. 의료기를 아주 잘 아시는 분 같네요. 속조의로원에서 여러분들 속조의로원뿐만 아니고 응급실 사태가 터질 때 한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천안순천항병원 사례인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의료기를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정도 규모 같으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다섯 분은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 분을 가지고 전공의들이 다 자리를 비운 다음에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과부하 걸려서 이제 다 나갈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본 거거든요. 그분은 의료기를 잘 아시니까 환자가 여러분들 하루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오게 되면 언급의학과 전문의 최소 다섯 명 이상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로테이션하면서 가능하다는 건데 세 명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겠죠. 세 명이 죽든 살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만 보이겠죠. 그 이야기를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평온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장은 지금 사르름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